8월 19일 한국남부 해상으로 갑작스러운 중위도에서 올라온 태풍의 씨앗이 한국남부지역에 기습적인 폭우를 만들면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린 것 같은 불길한 시그널을 보이는 상황하에서 오늘 8월 21일 월요일도 우리나라 전국에 폭염특고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며 비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나라에 내릴 것을 수치의 보모들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으로 북상한 구호태풍 사올라는 그대로 북상하여 8월 28일 월요일 새벽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연 센다이에 상륙하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0호 태풍 담레이는 대만으로 북상하며 괌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로 북상하는 것을 수치의 보모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들을 간략히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간날씨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8월 22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중국 중부와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를 건너오면서 내일 오전부터 우리나라의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여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서해안 전북 지역 그리고 오후부터는 경기 서해안 이외 수도권과 충청도와 전라도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23일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며 경상도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24일 목요일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24일 목요일에 가장 많은 폭우와 돌풍 그리고 번개까지 치면서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4일 목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시고 비 피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수치 예보모델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는 25일 금요일에도 전국에 내리다가 오후 4시경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2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27일 일요일 오전 6시경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수치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호 태풍 사울라 10호 태풍 담레이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예상진로에 대한 소식입니다. 8월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9호 태풍 사울라의 예상진로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9호 태풍 사울라는 8월 28일 월요일 새벽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 센다이를 강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 상륙하는 예측에서 방향을 조금 더 동북지역으로 북상하여 살리쿠의 역 주변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0호 태풍 담레이는 대만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괌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하는 것을 미국 기상청은 모의하고 있습니다.